안녕하세요. 베이비반즈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우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이비반즈는 호주 유아동 자외선 차단 전문 브랜드로서요. 선글라스 뷰를 그룹해서 자외선 차단 모자, 수영복 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 상품들도 이번 유아교육전 시즌을 통해서 처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스키고글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스키고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트러스 렌즈를 사용해서 주야간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밴드에 이렇게 후프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중으로 이렇게 환기장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김서림을 확실하게 방지해주고요. 안쪽에 완충 스폰지가 있어서 아이들의 얼굴에 잘 밀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칼라는 화이트하고요. 핑크하고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착용이 가능하시고 취향에 맞게 착용이 가능하시고 착용 연령은 4세에서 10세 정도까지 착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미국 브랜드 엘보우라는 곳에서 수입한 장갑인데요.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갑들과 달리 저희가 보시면 이 장갑이 목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목부분이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들이 이 장갑을 착용했을 때 이 파카랑 손 사이로 이렇게 눈이나 바람이 들어가서 이쪽이 얼어버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까지 올라오게 착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고요. 또 사이즈가 크더라도 장갑이 쉽게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위쪽에도 고무밴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장갑이고요. 보시면 이 Thin슐레이트라는 3M 방수 원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확실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눈에서 놀더라도 손이 적거나 어는 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성 장갑입니다. 저희 베이비반즈 공식 수입원인 커머스 플러스에서 새로 출시한 선글레이드라는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로 첫 상품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상품은 리버서블 워머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목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쓰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 하나로 모자, 목도리 그리고 마스크까지 3인 1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 앞쪽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얼굴 둘레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바람이나 눈으로부터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에는 레드, 블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버서블로 이중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뒤집어서 연출하시면 파란색으로 연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워어로 두 가지 칼라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워어로는 저희가 언더 헬멧 워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단 후드 부분은 스판덱스가 들어간 소재로 만들어져서 이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목 부분은 같은 플리스 원단으로 되어서 보온성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랑 목도리 이런 게 필요 없이 이 부분을 따뜻하게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나 스키, 스노우보드 같은 걸 탈 때 아이들이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니까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헬멧 아래 쓸 수 있게끔 헤드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유아교육점에서 처음 상품을 보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